리틀 조이 퀴즈 수지야 여기 짜장면 집에 왔으니까 짜장면 먹을까? 짜장면 주세요 짜잔 하나는 진짜 짜장 하나는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들어있어요 골라보세요 이게 뭐야? 하나 둘 셋 우와 짜장 진짜 짜장 엄마랑 만들어봤는 거야 자 우리 이거 같이 만들어봐요 짜장면 와 볼게요 짜안 뭐야 이거야? 라면을 만들어야 돼 오 이거 아 이거 된 거지 맛있어 면발이 우와 명팔이 쫀득쫀득해지겠어 쫀득쫀득하자 해 곤란하다 해 맞아 맞아 곤란하다 해 다 된 반죽을 여기다가 넣는 거야 수지가 넣는 거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포크가 있으니까 자 면 빨리 짜주세요 오 나온다 길게 끓어지지 않게 길게 오 그렇지 오 진짜 나온다 라면 같아 오 진짜 라면 같지 우와 자 라면은 완성했고요 자 이제 그동안 고명을 만들어줄 거예요 수저 이 고명 계란에다가 노른자를 짜줘야 돼 이걸로 그럼 그렇지 자 이 고명은 우위에다 올리고 두 번째 고명 저기도 이렇게 짜줘요 좀 안 떠올리면 라면 완성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라면과 만두를 만들었어요 진짜요 어머 어머 진짜 와우 수지야 만두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어디 먹어볼까? 으음~~ 맛있어! 음 맛있네 수지야 맛있어? 먹었는데 배가 안 불렀다 그치? 너무 조금이잖아 너무 조금이잖아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그럼 우리 너무 작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 구호빵을 시켜보자 네! 구호빵 주세요! 귀여워! 우와 수지야 이것도 하나는 진짜 붕어빵이고 하나는 만들어야 돼 잘 할 수 있지? 그럼 수지 이거 할거야? 엄마 이거 해? 아니 이거 이거 할거야? 하나, 둘, 셋! 와! 진짜 붕어빵! 붕어빵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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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어? 진짜 붕어빵! 그리고 엄마는 만들어 먹는 붕어빵이 나왔습니다 붕어빵 만들기 시작! 왓츠고! 우와! 이거 그릇이잖아 이거 와 이렇게 들어있다 이 수지야 또 나도 들어있어 왜 이렇게 들어있어? 또 이거 많이 들어있어 와 이게 많이 들어있어 아니 딱 한 장소 오 Srp 많이 많이, 많이 alt 어머 여기 불oken 이제 붕어빵 칼에다가 부어주세요 자 이거 전자레인지에 넣는 동안 수진은 음료수를 만들고 엄마는 이 판을 만들고 알았지? 마셔봐 마셔봐 맛있어? 이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봐봐 이거 모래죠? 모래잖아요 지금 물 묻으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모래에요? 가루 아니에요? 모래야? 한번 먹어볼래 먹어봐 맛있어? 진짜 맛있겠다 이거 붕어빵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붕어빵을 빼볼게요 깡치 보자 뭐야 봐봐 잘 됐어? 잘 됐다 여기가 비었어 그래도 이뻐 그렇지 그렇지 이만큼만 바르자 너무 많이 발랐다 자 여기다 뚜껑을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먹을게요 네 너무 귀엽다 아까 진짜 붕어빵이랑 비교해 볼게요 너무 똑같은데 그래도 이거 봐 그렇지? 와 진짜 붕어빵이 비슷해 진짜 붕어빵이 비슷해 너무 이거 커 먹어보자 맛있어? 맛있어? 되게 맛있어 이것도 되게 맛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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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 여기다 묻혔어 여기에다가 묻히고 먹었어요 근데 수지아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부족하다 맞아 너무 적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너무 적어 이런 거를 누가 아저씨 봐 아저씨 좀 큰 거 좀 주세요 큰 거 주세요 큰 거 어 맞다 우리 그러면 핫도그 먹는 거 어때 핫도그 한번 먹어볼까 자 그럼 핫도그를 시켜보자 핫도그 주세요 이거 무거운데? 어? 이거 같은데? 이것도 되게 무거운게 돼 어 이거 되게 감이 멋있어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무거워 이거 할래 어떻게 할래? 이거 할래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핫도그다 보셨었다 우와 보셨었다 이번에는 수지가 만드는 거 나왔네 이건 뭘까요? 타코야끼? 타코야끼? 아 너도 그렇게 많이 타코야끼 아 이렇게 들어있어요 가루를 넣어주세요 타코야끼를 반죽할 거예요 타코야끼를 반죽할 거예요 타코야끼 타코야끼를 반죽할 거예요 타코야끼를 반죽할 거예요 타코야끼를 반죽할 거예요 아 이 개는 완성이 됐고 문어 문어를 찍어주세요 손이 완전 많이 묻었네 어머 이게 무너 하하하하 조금만 주봐 자 이 문어는 손에 이렇게 붙어서 문어는 망쳤어요 문어 없는 타코야키를 먹어볼게요 아 이거봐 수지야 이게 타코야키가 완성됐어 반죽이 여기다가 빼볼게 이거 수고해 수고해 먹어봐도 안 돼 지금? 너무 까다로워 먹어봐 붕어빵이랑 아까 똑같아? 맛있어? 네 어머 너무 귀엽다 수지 이걸 수지가 여기다가 하나씩 꽂아주세요 넷 넷 잘 안 섞였구나 어 그거 다 뿌렸어 이거 톡톡톡 아니다 어머 어머 이거 봐 어머 마요네즈 이거랑 너무 다르잖아 너무 다르잖아요 타코야키도 완성했어 진짜 타코야키도 먹어봐 응 먹어 아파요까 아파? 왜 맛있어 근데? 어 맛있어? 어 나도 한번 먹어볼게 우와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너무 맛있어 춤이 나오죠? 수지야 이제 배불리 다 먹었어? 아니 응 왜 우리 이제 다 먹고 다 시켜 먹었는데 수지 배 안 불러? 응 엄마도 배 안 불러 우리 이제 수아 다른 집으로 가자 여기 너무 조금 주지 우빈 다른 집 가자 다른 집 많이 주는데 가자 가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꾸다 더 타마 꾸다 더 타마 꾸다 더 타마 꾸다 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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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낌 쌋 irm quote